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공영방송의 다큐멘터리 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피라고 합니다. 저는 주로 사회적 현상을 연구하거나 각 나라에 대한 사전답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저는 한국으로 사전답사를 가게 됐고 이 경험은 제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으로의 답사만큼은 정말 가고 싶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일단 남편과의 사별 이후 딸 에밀리를 혼자 키우고 있던 저였기에 해외 파견 자체가 썩 달갑지 않았던 것도 있고 한국은 아직 휴전 중인 위험한 국가로 생각했거든요.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한번 하게 되자 한국은 치한도 안 좋을 거고 북한과의 싸움을 준비하느라 가난하고 인프라도 후진적일 거라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저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초등학생 딸 에밀리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 더더욱 예민할 수밖에 없던 것 같습니다. 에밀리는 런던에 혼잡하고 차가운 분위기 때문에 안 그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고 자율신경실조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어서 굉장한 주의가 필요하거든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걱정을 안고 에밀리와 함께 한국에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위기를 맞게 되는데요. 바로 공항에서 휴대폰 유심 구매를 하며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에밀리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건 정말 큰일이었어요. 영국에서는 아직도 아동납치가 성행하고 있고 특히나 공항 같은 혼잡한 곳에는 아이를 낚아채서 판매하는 조직이 기승을 부리고 있거든요. 특히나 인천공항은 한국에서 가장 큰 공항이자 전 세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들었기에 저는 에밀리가 국제납치조직에게 당했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후진국인 한국의 지하는 영국만큼이나 형편없었던 것이죠. 솔직히 에밀리를 잃어버린 뒤에 30여 분 동안의 시간은 지금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고 미친 여자처럼 공항 여기저기를 들쑤시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그때 어떤 한국인 남성이 제게 말을 거는 거 아니겠어요? 혹시 아이를 잃어버리신 건가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 남자는 어떻게 제 상황을 간파하고 있을 수 있단 말인가요? 저는 그 즉시 이 남성도 조직의 한패라고 생각했고 제게서 돈을 뜯어내려고 접근한 거라고 확신했어요. 따라서 저는 그에게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 딸만은 제발 돌려달라고 울며 불며 빌었는데요. 하지만 그 남성은 제게 충격적인 말을 건네더라고요. 글쎄요. 저는 당신의 딸을 데리고 있지 않은걸요? 30년 전이면 모를까. 한국에서는 아동납치 같은 중범죄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공항 내의 방송을 들어보세요. 현재 영국 출신의 딸을 잃어버린 사람은 공항 내 미아보호소로 오라고 공지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저 정신없이 뭔가를 찾는 당신의 모습이 꼭 아이를 찾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아마 저는 방송을 들을 정신조차 없었을 정도로 긴장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인 남성은 저를 미아보호소까지 데려다주는 놀라운 친절을 보여주었고 미아보호소에서 에밀리와 다시 마주한 저는 안도의 눈물을 흘리며 에밀리를 꼭 껴안았어요. 하지만 에밀리는 너무나도 침착하더군요. 그녀는 그저 과자를 먹으며 누군가의 휴대폰으로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있었는데요. 저는 그녀의 행동에 기가 차서 대체 어디 갔던 건지 그리고 이 휴대폰은 뭔지를 꼬칫꼬칫 해물었어요. 그러자 에밀리는 놀라운 대답을 하더군요.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생전 처음 보는 옷을 입은 사람들이 공연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너무 신기해서 그들을 따라갔고 결국 엄마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무서워서 울고 있는 저를 본 한국인들이 저를 이곳으로 데려와줬고 이곳 아저씨들이 과자도 주고 휴대폰도 주면서 저를 달래줬어요. 저는 정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일에는 관심조차 가지지 않는 유럽의 문화에서는 아무리 아이가 울고 있더라도 안타깝지만 내 일이 더 바쁘니까라는 마음가짐으로 그저 무시하곤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어떻게 서로가 나서서 도울 수가 있는 것이며 에밀리를 진정시키기 위해 자신의 휴대폰까지 빌려주는 호의를 베풀 수 있는 것일까요? 또한 혹시 몰라 에밀리의 호주머니 속에 넣어둔 현금도 그대로 있는 걸로 보아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선진적인 나라인 듯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에밀리를 도와준 한국인들에게 연신 감사를 표한 뒤 보호소에서 나왔는데요. 그리고 에밀리의 말대로 인천공항에서는 한국의 전통 옷처럼 보이는 멋진 옷을 입고 공연을 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더라고요. 아마 인천공항은 그저 교통의 역할만 수행하는 게 아닌 한국의 문화를 알리며 관광객들을 즐겁게 해주는 역할도 수행하는 멋진 공간인 것 같았어요. 그러나 이런 기적과도 같은 경험도 잠시 저희는 또 다른 난관을 만나게 되는데요. 공항에서 도시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택시를 타거나 혹은 교통 인프라가 훌륭한 곳에서는 버스까지도 탈 수 있을 텐데 신경이상 증세를 갖고 있는 에밀리는 차멀미도 엄청나게 심하거든요. 즉 자동차라는 교통수단 자체가 에밀리에게는 치명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마음의 준비를 한 채 공항을 빠져나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에밀리가 갑자기 표지판을 가리키면서 공항에 기차가 있는 것 같다는 다소 황당한 소리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녀의 믿기지 않는 말에 저는 에밀리가 장난을 치는 줄 알았는데요. 그런데 직접 확인해본 표지판에는 분명 인천공항에서는 지하철과 고속열차까지 운행한다는 놀라운 정보가 적혀있더군요.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공항에서 도시로 이동하는데 이렇게나 많은 선택지가 존재할 수 있다니 한국은 도대체 교통 인프라가 얼마나 훌륭한 것인가요? 해외여행에서 반드시 넘어야 할 관문이 바로 입출국 시의 공항 택시기사들과의 택시비 흥정인데 한국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교통을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너무나도 부러워졌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저희는 공항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었고 에밀리도 멀미 없이 좋은 컨디션으로 이동하게 되어 몹시 편안한 모양이었어요. 저희는 한국의 지하철을 이용해 서울에 도착했고 그렇게 예약해둔 숙소로 향하던 무렵 갑자기 에밀리가 다리가 아프다며 칭얼대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에밀리에게 10분만 걸으면 된다며 달랬지만 에밀리는 그 자리에서 들어놓으며 발버둥치기 시작하더라고요. 고집이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에밀리를 설득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에 저는 어쩔 수 없이 근처의 카페로 향해야만 했죠. 그런데 저는 카페에 들어가서 자리에 앉자마자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카페에 앉아있는 모든 한국인들은 하나같이 콘센트의 전기를 사용하며 자신들의 전자기기를 충전하고 있었거든요. 이건 유럽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장면인데요. 사실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카페는 커피만 마시는 공간이거든요. 자리에 앉아도 30분 이상 앉아있으면 대놓고 눈치를 주고 콘센트를 이용해 배터리 충전이라도 한다면 바로 전기도둑이라며 욕을 먹고 쫓겨나버리죠. 실제로 저는 영국의 카페에서 급하게 휴대폰을 충전해야 할 일이 생겨 직원에게 콘센트를 사용해도 되냐며 양해를 구한 적이 있는데요. 직원은 저를 마치 진상손님 보듯 노려보며 1유로를 지불하고 충전하라는 황당한 말을 건넸고 그마저도 전기도둑이라며 궁시렁대서 기분이 몹시 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두 개 이상의 전자기기를 충전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았고 심지어 대용량 배터리인 노트북을 충전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한국인들이 대체 얼마를 지불하고 카페에서 충전을 하는 건가 궁금해져서 제 옆자리에 앉은 한국인 여성에게 질문을 했는데요. 그러자 이 여성은 황당하다는 듯 저를 쳐다보더니 카페에서 전자기기 충전은 당연히 무료고 충전기가 없다면 카운터에서 빌리면 된다는 믿지 못할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한국 카페에서는 무료 전기 사용뿐만 아니라 충전기까지 빌려준다니 도대체 한국은 얼마나 부자 나라길래 이 정도의 전기세를 감당할 수 있는 걸까요? 당장 런던 외곽만 나가보더라도 전기요금을 아끼겠다고 낮에는 불을 전부 꺼버리는 카페도 상당히 많기에 저는 엄청나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윽고 한국의 카페는 애초에 자리마다 콘센트가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아무래도 한국은 이미 영국의 경제 수준과 인프라 수준을 능가한 지 오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저는 한국 카페에서 얼마간 시간을 보내다가 이내 숙소에 짐을 내려놓고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곧 한국은 영국과는 차원이 다른 곳임을 깨닫게 되었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영어권 국가가 아닌 곳에서는 저희 같은 외국인들을 피하고 배타적으로 대하는 경향이 있는데 한국인들은 하나같이 저희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내줬고 특히나 딸 에밀리에게 많은 관심을 기울여줬거든요. 아마 한국인들이 저희를 잘 대해주는 이유는 그들의 따뜻한 마음씨도 있겠지만 한국인들의 탁월한 영어 실력도 한몫하는 것 같았는데요. 한국인들은 대체로 영어를 굉장히 잘했거든요. 특히나 에밀리는 한국 음식을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그렇게나 어린 에밀리였지만 떡볶이나 라면 같은 매운 한식을 어찌나 잘 먹던지 한식의 매운맛에 푹 빠진 에밀리는 이제 빨간 국물이 아닌 음식은 전부 거부하는 웃지 못할 모습까지 보여준 거 있죠. 그렇게 저희는 한국의 훌륭한 인프라와 따뜻한 사람들 덕분에 편하게 한국 이곳저곳을 둘러볼 수 있었고 에밀리 또한 한국이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는지 영국에서는 거의 볼 수 없었던 밝고 평온한 표정을 지으며 행복해하더군요. 그러다 저는 미리 잡아둔 부산에서의 인터뷰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기차표를 예매하기로 했는데 에밀리는 차몰미 때문에 거의 차 공포증까지 생겼을 정도였기에 일부러 기차를 선택한 것이죠. 그런데 에밀리는 인터넷으로 기차표를 예매하는 제 모습을 보더니 갑자기 버스를 한번 타보고 싶다는 충격적인 말을 건네는 거 아니겠어요? 그녀는 조금 전에 버스 터미널을 지나면서 한국의 버스 안을 보게 됐는데 엄청나게 안락하고 편해 보였다며 이런 차라면 두렵지 않다는 말을 건네더라고요. 저는 에밀리가 걱정도 되었지만 도전 없이는 성장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에 그렇게 에밀리를 위해 버스포를 예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탑승하게 된 한국 버스에서 저는 곧바로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죠. 이게 대체 버스인지 비행기 비즈니스석인지 한국의 버스에는 전기 콘센트도 있었고 1인 좌석과 가림마까지 존재했거든요. 심지어 한국의 버스는 좌석 뒤에 별도의 벽이 설치되어 있어서 좌석을 끝까지 젖혀도 상관없는 놀라운 시설을 갖추고 있었죠. 또한 영국의 버스 터미널 상점에서는 5천원 이상의 판매하는 생수는 한국의 버스에서 공짜로 나누어주고 있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버스는 더 충격적인 모습을 감추고 있었어요. 바로 버스임에도 불구하고 간이 책상까지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덕분에 저는 버스에서 간단한 노트북 문서 작업을 수행하며 콘센트를 이용해 배터리 충전까지 하는 믿기지 않는 경험을 할 수 있었죠. 해외 파견을 나오면 노트북을 사용할 일이 많아서 노트북 배터리는 늘 다 달아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이렇게 언제 어디서든 충전을 할 수 있고 심지어 문서 작업도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은 제게 엄청난 인상을 주었습니다. 이런 한국의 버스는 영국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었는데요. 영국의 버스는 승객의 편의성이라고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저 한정된 공간에 최대한 많은 승객을 집어넣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좌석은 무척이나 불편하고 옆 사람과 살을 맞대고 가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때문에 승객들끼리 주먹다툼이 벌어지는 경우도 많죠. 또한 영국 버스기사는 안전은 고려하지 않고 엄청나게 난폭한 주행을 하기에 노트북 작업은커녕 휴대폰조차 사용할 수 없는데요. 하지만 한국은 버스 전용차로라는 선진적인 제도를 운용하고 있어서 제가 탄 버스는 안전하고도 신속하게 부산으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에밀리도 널찍한 공간에 잘 흔들리지도 않는 한국 버스가 무척이나 편했는지 참얼미나 불안 증세를 전혀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창문 밖에 한국의 웅장한 산들과 고층 건물들을 구경하며 신기해하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무난히 부산까지 도착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순식간에 찾아왔죠. 갑자기 에밀리가 소변이 마렵다며 보채기 시작했거든요. 사실 에밀리는 병 때문에 대소변을 오래 참지 못하고 그 때문에 바지에 실수를 하는 일도 꽤나 작거든요. 지도를 보니 아직 부산까지는 절반가량밖에 못 온 상태였고 마땅한 화장실도 기대할 수 없었기에 저는 무척이나 당황했습니다. 딸은 계속해서 보채우고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식은땀만 줄줄 흘리던 그 순간 뒷좌석에 앉은 젊은 남성이 제게 충격적인 제안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는 유창한 영어를 사용하며 들으려고 들은 건 아니지만 너무 급박해 보여서 말한다면서 한국 버스에는 좌석 스크린의 긴급 화장실 버튼을 누르면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휴게실에 들러주는 서비스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듣고도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영국의 고속버스는 법적으로 휴게소를 반드시 들려야 함에도 버스기사들은 빨리 퇴근하고 싶어서 일부러 휴게소를 생략해버리곤 하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한국은 승객이 원할 때마다 휴게실에 들릴 수 있단 말인가요? 저는 그의 황당한 말에 기가 찼고 솔직히 그가 저를 놀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스크린에는 정말로 긴급 화장실 버튼이 있었고 저는 그 버튼을 눌러봤어요. 하지만 버스기사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고 저는 역시나 이 버튼은 그저 보여주기식 버튼이구나 싶어 실망하고 말았죠. 그러나 정확히 5분 뒤 버스는 정말로 어떤 백화점 같은 건물에서 정차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 당황했는데 뒷좌석에서 제게 도움을 준 남성은 버스기사님이 저희가 민망할까 봐 일부러 누가 버튼을 눌렀는지 말하지 않은 것 같다며 여기가 바로 한국의 휴게소고 화장실이 앞에 있으니 다녀오라고 말하더라고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백화점같이 거대한 건물이 휴게소일 수 있단 말인가요? 이건 오물이 덕지덕지 묻은 화장실과 주유소만 덜렁 갖춘 영국의 휴게소와는 차원이 다른 모습이었죠. 어쨌든 저는 에밀리를 화장실로 데려갔는데요. 그러나 화장실에서 나온 에밀리의 표정이 이상하더군요. 그리고 저는 곧 에밀리가 왜 우울한 표정을 지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변을 참다 못해 약간의 실수를 해버렸기 때문이었어요. 이런 난감한 상황에 저는 도저히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안 왔어요. 그런데 그때 버스기사 옷을 입은 중년의 여성이 저희를 유심히 보더니 자신을 따라오라고 손짓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도대체 이 여성이 저희에게 무슨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그렇게 저희는 반신반의하며 그녀를 따라갔는데요. 하지만 그녀는 저희에게 코인 세탁방이라고 적힌 놀라운 공간을 소개해주더군요. 그리고 그녀는 세탁소에 비치되어 있는 담요로 에밀리의 몸을 덮더니 이내 에밀리의 속옷과 바지를 세탁기에 넣었죠. 놀랍게도 세탁과 건조기능까지 갖춘 세탁기는 5분 만에 에밀리의 소변이 묻은 옷들을 전부 처리해줬는데요. 저희에게 기적과도 같은 도움을 준 기사님은 에밀리의 머리를 쓰다듬더니 그렇게 고맙다는 말도 듣지 않은 채 훌쩍 떠나버리셨죠. 그러나 한국 휴게소의 엄청난 인프라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에밀리는 이내 휴게소에서 파는 닭꼬치와 닭강정 그리고 떡볶이를 보고 눈을 떼지 못했는데요. 그러나 이런 음식들이 조리되기까지는 최소 30분은 걸릴 테고 저희는 다른 승객들을 기다리게 할 수 없었기에 저는 애써 에밀리의 간절한 눈동자를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에밀리는 닭강정을 사주지 않으면 저 옆에 보이는 아동용 놀이시설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겠다는 협박 아닌 협박을 했고 저는 어쩔 수 없이 닭강정을 구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의 휴게소에는 아동용 놀이터와 놀이시설까지 존재하다니 이 정도의 선진적인 인프라는 정말 예상치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30분은 걸릴 줄 알았던 닭강정은 3분도 안 되어 모든 포장이 완료되었고 저희는 신속한 한국의 인프라 덕분에 제시간에 버스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믿기지 않을 만큼 놀라운 인프라를 보여줬고 저는 이런 한국의 모습에 한국은 영국보다도 훨씬 선진국이자 사람들의 시민의식 수준도 높은 곳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감히 이런 나라를 얕잡아 봤을까요? 저는 과거의 제 무지함을 반성하며 한국에서의 행복한 시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의 인프라에 충격을 받았던 영국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